로건이 죽었어. 분명히 거기 누군가 있었어요. 하고 싶었어, 심슬이야.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는 일 없지. 로건이랑 같이 들어온 사람이 누구랬죠? 백준기? 미스터 백! 오윤희, 설마 주단태와 내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조심해, 그 여자. 심슬이 죽게 될 거야. 역시 주단태야. 얼른 받은지 상대해 줄게. 숨 좀 할 거네. 알겠어. 오윤희, 설마.